이야. 비도 오고 오늘 선곡 예술이다. 네가 골랐어? 아니야. 귀여울 줄 알았냐. 야, 너는 병원에 연애한다고 소문이 쫙 났어. 그러든가 말든가. 네가 낸 건 아니고. 어휴, 추워. 내가 왜 내... 전 부인이다, 여자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역소문을 한번 내볼까 봐. 야, 정원아 너는 진짜 겨울이랑 안 사겨? 신경 꺼. 준하의 여자친구 비도 씨 영국 가셨어? 얘 지금 롱이야. 진짜? 영국 어디? 런던 갔던데. 런던? 설마... 우리 익순이 아니냐고 한번 물어봐봐. 내 동생 런던에 있잖아. 아, 그러네. 물어볼게. 꼭 물어봐, 꼭. 아니, 어쩌면 내 동생 인싸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. 알았어. 물어볼게. 물어봐. 알았어. 거기가... 야, 근데 저 차야? 스포츰... AI terce 남자가 좋아. ÄOh!! 헛탑!